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관청에 연못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일반적으로 관청의 배치도를 보게 되면 진입의 공간인 외산문이나 내산문과 같은 이런 소슬대문의 공간을 통과하게 되면 그 안쪽으로 업무의 영역들이 자리를 잡채받고 있고요. 그 영역 뒤편에 일반적으로 이 연지와 더불어 정자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슬대문을 거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관청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행량체로 둘러싸여 있는 업무의 공간이 나타나게 되고 그 두 편으로 연못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버드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연못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관청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이러한 관청에 왜 연못이 마련이 되어 있었을까? 그것은 물론 정자가 있는 연못이 관원들의 휴식과 또 외빈 접대의 결혼 기능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목조건축물로 특히 이렇게 행량체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대단히 화재에 취약했다는 것이죠. 한 번 한 지역에서 행량체에서 발화가 되게 되면 옮겨 붙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개인집은 다섯 칸마다 우물 하나씩을 각 관청은 우물 두 개씩을 파서 물을 저장하여 둘 것을 이렇게 전교했다는 내용이 전하고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결국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났을 때 다량의 물을 공급해 주는 일종의 소방시설이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궁궐에서도 이렇게 소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런 연지를 두었던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조선왕조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의 예를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이 경회루 같은 경우 또 뒤편에 있었던 향원정과 같은 이런 연지들 또한 전체적인 자연과의 조화 또 풍수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기도 했지만 실질적인, 실리적인 면에서도 결국 이 궁궐 내에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소화수를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이런 연지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얼마나 이 조선왕조에서는 궁궐 내에서의 이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가는 바로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긍정전을 복원하는 이런 공사를 벌이고 있던 중에서 나온 이런 육각형의 물숫자가 적혀있는 판에서 이 판이 나왔는데 그 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들 이 물숫자의 부적에서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용, 용자를 이렇게 써서 전체적으로는 물숫자가 된 이 부적 또한 결국 물을 주제하는 용을 통해서 결국 이 물을 통해서 화재를 미연에 막겠다고 하는 그러한 막고자 하는 그런 기원이 이 부적이라든지 숫자판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 경해로에서 출동된 용조각, 정동조각상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. 궁궐 내에서 당연히 식수 등의 공급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지만 이렇게 우물을 들을 곳곳에 봤었던 이유도 결국 이런 방화수로서의 기능으로서 이 우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경복궁 금정전과 같은 이런 정전과 같은 업무 공간에 이 월대 위에 드무라고 하는 물을 저장해 주는 이런 공간을 두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벌였던 것 또한 결국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장해 놓음으로써 오늘날의 방화수의 소방수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함께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종묘의 경우도 연못이 세 개 마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조감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바로 이런 연못은 일반적으로 형태는 다 사각의 형태의 가운데에 이렇게 섬을 두는 천원 지방의 이런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종묘의 같은 경우는 향나무를 이렇게 심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이런 것 또한 다양한 방화수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. 자, 화학능의 경우도 이렇게 연못을 만들었던 것 또한 같은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중앙관청들의 경우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게 되면 경복궁 앞에 있었던 육조거리의 의정부터가 이렇게 발굴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나온 이 연못 자리와 이 정자 부분에 대한 이 평면도가 되겠고요. 자, 이렇게 연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연지에 있었던 정자는 일제강점기 때 장충단으로 이렇게 옮겨졌었던 그래서 이 사진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의정부의 정자가 있었던 예들 또 여러분들 육조거리의 병조 소속의 사복시에 있었던 바로 이런 연못들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형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업무 공간 뒤편에 있었던 연지의 모습이라든지 공조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공조의 당상관들의 업무 공간 뒤편에 이렇게 사각형의 연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의금부의 경우도 예외 없이 이 뒤편에 여러분들 여기 연못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호주의 경우도 이렇게 업무 공간 뒤편에 연못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공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공간에 이렇게 휴식의 공간에 해당이 되는 이렇게 연지라 정자를 두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오늘날의 소화전과 소화기능을 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연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이 조선시대 도성 안에서 만일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결국 구군을 좌우하는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구강부터도 도성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책을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되었고 만일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임금에 대한 불충죄로 엄하게 다스렸다고 하는 점에서 결국 이 관청의 연못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방대책이었다. 이렇게 정의 내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은 관청의 연못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꽃밭을 갖고 오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